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초등학생 아이들 3명과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집을 나갔으니 앞으로 이 아저씨를 아빠처럼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그 집 다락에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오늘의 사건 연구소 키워드는 기이한 동거입니다. 자, 2013년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딱 들이닥쳤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셋,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섯이 살고 있던 그 집의 다락방에서 출동했던 경찰이 찾아낸 것은 정체물을 상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이불과 송가지 같은 것들에 꽁꽁 쌓였던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미일화 상태였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목, 어깨, 등 이런 쪽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일화 하면 도대체 뭐 어땠던 거예요? 사망한 사람은 새아이의 아빠이자 30대 여성 김 씨의 남편인 39살 박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심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박 씨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시신이 나온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경찰은 일단 숨진 박 씨 아내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내연남인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당시로부터 4년 전인 2009년 3월 10일 새벽 3시쯤 서울의 한 새빵에서 박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 숨진 사람은 남편이고 범행을 실토한 건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김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김 씨에게는 온라인으로 채팅하는 것이 상당히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사실 거기서 만나는 남자들이 다 다정할 수밖에 없죠.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내연남 정 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팅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직접 얼굴을 갖다가 맡다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있어서는 바로 내연관계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 씨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나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내연남 집에 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눈치를 채가지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여기를 갖다 견디다 못해서 내연남에게 자기가 부탁을 합니다. 남편 좀 살해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김 씨가 자기 집 열쇠를 갖다가 내연남에게 주고 잠자고 있는 그 남편을 내연남이 들어와서 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박 변호사님 그 집에서 밀한 상태로 발견 그거를 시신을 집에다 두고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죽인 다음에 시신을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유기를 했습니다. 유기하는 방법들은 방부제도 뿌리고 김장용 비밀 같은 걸 진공 처리해가지고 그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박스를 시켜서 사실은 뜯을 일, 떨어질 일 없을 수십 번 박스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연남 고향의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결국 미라가 된 남편하고는 4년 동안 동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졌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갑자기 또 이사를 가고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아저씨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사를 갔고 저 시신을 감춰졌던 다락방에는 아이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냐. 남편이 살아있는 걸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장애연금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제에서 그 수급제까지 나와서 한 110여 명 가량을 남편의 이름으로 나온 걸 다 받아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각종 지원사업 같은 거 하면 코기토 참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남편을 왜 그렇게 죽여야 했느냐라고 체포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면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텐데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가 싫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 교수님, 그러면 이게 발각이 된 게 무슨 이유에서였죠? 원래 비밀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시신을 미일화 상태로 해서 동거를 하는 그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죠. 뜻밖의 바로 내연남 정 씨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2013년 2월 14일에 이 내연남이 술을 갖다가 한 잔 먹으니까 치중 진담이 나온 거죠. 자기 후배들이 있는 데서 시신 옮기는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후배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가 결국 2월 19일에 바로 경찰에다가 4년 전 서울에서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 바로 이 내연남 정 씨가 2000년도에 강도살인 미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도에 가습방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이 내연남과 또 이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선처를 좀 베풀었어요. 그래도 가정폭력이 좀 있었고 또 60세 넘는 친정아버지가 애들 돌보고 있는 점 감안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고요. 다만 이 내연남 정 씨 같은 경우는 가습방 중에 살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20년 선고를 하면서 위치추적장치 20년간 부착하라고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다 올라갑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2년이 되고요. 남성 내연남 정 씨는 징역 20년에서 징역 22년. 특히 그 부분을 봐요. 불륜 사실 추궁당하니까 공모에서 살해한 것이다. 시신 유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ın장에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